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엑스가 오는 8월 15일까지 블록체인 앱 컴피티션인 클레이튼 호라이즌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. 클레이튼 호라이즌은 그라운드엑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사용해서 블록체인 앱을 개발해 참여하는 공모전 형태의 행사인데요. 신규 블록체인 앱 개발자는 물론 기존의 이더리움 등 다른 플랫폼 기반으로 블록체인 앱을 운영하고 있는 개발자도 공신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그라운드엑스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반드시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춘 대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비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에 맞춰 이번 컴피티션에서도 탈중앙화 적용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줄 수 있는 서비스인지 또는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인지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X가 잘 적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심사에 나섭니다. 상금은 클레이튼의 토큰인 클레이로 제공합니다. 1등부터 5등까지 총 상금 10만 달러 상당의 클레이가 수여되고요. 6등부터 10등까지는 상금 5만 달러 상당의 클레이, 11등부터 15등까지는 상금 3만 달러 상당의 클레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수상자들은 9월 말 발표할 예정이고 개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클레이 에어드롭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